광총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달하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봅시다. 광총매, 타입, 투, 목, 용, 관, 문, 정의, 목적, 앤, 기능, 용도, 종류나, 분류, 관리 방안, 그래프나, 콘크리트, 재료표, 문제점, 앤, 대책. 광총매, 정의, 태양광 등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총매로서 강한 산화작용 등 광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 광총매의 기능, 살균 및 탈취 촉진 기능,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제거 촉진 기능, 자기정화 촉진 기능, 오염방지 기능, 광총매의 용도, 광총매를 적용한 스마트 콘크리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콘크리트, 오염되기 쉬운 도로의 광총매 적용, 오염 저감, 공기청정기 기술의 도입, 공기 중 미세먼지 제거, 광총매를 적용한 스마트 콘크리트의 장점, 오염방지, 공기정화, 수질정화, 살균, 냄새 제거 효과 등 청결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부여됨, 인체에 무해함,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함, 광총매의 단점, 앤, 대책. 단점, 빛을 차단하는 접착제 활용 시 빛을 받아야만 작용하는 촉매 기능이 제한됨, 대책. 다공질 바인더를 활용하여 유효 표면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총매를 고정. 다시, 광총매 타입, 투, 목, 용, 관, 문, 정의, 목적, 앤, 기능, 용도, 종류나 분류, 관리 방안, 그래프나 콘크리트, 재료표, 문제점, 앤, 대책. 광총매의 정의, 태양광 등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총매로서 강한 산화작용 등 광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 광총매의 기능, 살균 및 탈취 촉진 기능,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제거 촉진 기능, 자기정화 촉진 기능, 오염방지 기능, 광총매의 용도. 광총매를 적용한 스마트 콘크리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콘크리트, 오염되기 쉬운 도로의 광총매의 적용, 오염 저감, 공기청정기 기술의 도입, 공기 중 미세먼지 제거. 광총매를 적용한 스마트 콘크리트의 장점, 오염방지, 공기정화, 수질정화, 살균, 냄새 제거 효과 등 청결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부여됨. 인체에 무해함,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함, 광총매의 단점 and 대책. 단점, 빛을 차단하는 접착제 활용 시 빛을 받아야만 작용하는 촉매 기능이 제한됨. 대책, 다공질 바인더를 활용하여 유효 표면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총매를 고정. 그럼 오늘이만 끝!